안녕하세요. 명식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안전사고, 어떻게 들리세요?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사고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특정 인원한테만, 아니면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만 일어나는 사고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안전사고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라면 부주의한 사고가 안전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험으로 대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상해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해보험의 조건이 어떤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상해보험은 세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 어떤 말인지 아세요? 갑자기 발생이 돼야 되고요. 우연하게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내 몸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외래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어로만 이야기하니까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나 봤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고 중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통계는 항상 나열되어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오늘 부상자 몇 명, 사망 몇 명 이렇게 항상 표시될 정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화재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의외로 감전사고, 집에서 아이들이 스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작에 의해서 감전사고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낙상사고는 그러면 등산하시는 분들 위험하겠네요. 등산하지 않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침대입니다. 침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낙상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를 보면요. 일단 레저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저 활동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그 밖의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 그러면 나는 레저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안전하겠네라고 생각할 텐데요. 만약에 공원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과 부딪혔어요. 어떤가요? 바로 그것이 레저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반려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려견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반려견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한테는 안전한 반려견인데 타인한테는 위험한 반려견이라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외부에서도 이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보상을 받기가 참 애매하죠. 만약에 아는 지인의 반려견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상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도 피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나는 직업이 안전한 직업이거나 또는 산업재해를 입을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다. 또 직업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산업재해에 노출을 우리가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산업재해. 두 번째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장 중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보면 그림으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해봤어요. 이렇게 예시를 한 이유는요. 꼭 나의 잘못은 아니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 나의 잘못은 아니냐면요. 그림의 예를 한번 볼까요? 나는 상차를 잘 시키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미처 시어 확보가 안 되면서 일어나는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은 아니었죠. 분명히. 다른 예를 또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런 장애물적인 부분들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사고. 나는 안전하지만 늘상 해왔던 일이지만 한 번도 사고가 없었지만 이런 물건의 적재라든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은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고 또한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재미난 통계를 한번 발견했는데요. 통계 중에서 최근에 3년 동안에 어디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많이 발생되는 건 교육시설, 식당,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70% 이상이 가정, 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있기 때문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서두에서 말했던 제가 낙상사고 중에서 침대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택에서 일어나는 낙상사고가 바로 74%나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에도 주택에서, 자택에서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이 돼서 현재 출연을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갑자기 짠하고 등장했는데 제가 다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도 낙상사고로 인해서 지금 골절이 돼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낙상사고. 그리고 신체 골절 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집에서 일어나는, 자택에서 일어나는 신체 골절도 있지만 레저 활동을 하면서 일어난 신체 골절은 더없이 많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시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신체 사고들, 아니면 등산이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비가 오네요. 비 올 때 빗길에 미끄러져서 일어나는 골절 사고. 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던 사고 중에 하나는요.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일어나는 골절 사고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빈번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피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이처럼 우리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로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계로 봤더니요. 일단 비율로 보면 남성과 여성 비슷합니다. 결국에는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상해 사고는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남녀 노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상해 사고의 대비는 더없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계로 봐도요. 추락낙상이 37%. 우리가 교통사고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통사고가 32%입니다. 교통사고보다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추락과 낙상사고라는 거죠. 또 많이 일어나는 게 부딪힘입니다. 부딪힘 사고 같은 경우는요. 모서리에 혹시 부딪혀 본 적 있으세요? 책상 모서리 혹시 유리창에 부딪혀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지인은요. 아파트 베란다를 너무 깨끗하게 닦아놓고 닦아놓은지 모른 상태에서 베란다에 볼립으로 가다가 코를 부딪혀서 콧뼈가 부러진 사고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부딪힘 사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사고입니다. 이런 부분들 통계로만 봐도 상해 사고는 내 주변에서 충분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 사고, 그러면 어떤 것을 대비하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상해 사고의 주된 것들을 한번 보장을 보면요. 일단 상해 후유장애, 후유장애, 그러면 후유장애는 몇 퍼센트부터가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3%부터 후유장애 보상을 받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상의 후유장애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해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상해 수술비 중에서 종수술비라고 있죠. 정액으로 1종부터 5종까지 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 가능하다면 정액으로 받는 상해 수술비와 1종부터 5종 받는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해 입었을 때 입원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입원비는 질병 입원비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만 입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관절이라든가 다리 쪽 같은 경우에 고관절 사고가 많은데요. 입원하게 되면 거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깁스를 하고서는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해로 만약에 내가 깁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대 파용으로 인해서 깁스를 하게 된다면 입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입원비는 상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골절 진단비는 어떨까요? 상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골절 진단비인데요. 골절 진단비 중에서 혹시 내 보험 증권에 보셨어요? 이런 문구 보셨습니까? 치아 파절 제외라는 문구 보셨어요? 만약에 내가 치아 파절 제외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 치아가 파절된 것도 골절 진단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치아 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는 그런 골절 진단비를 준비하신다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발생되는 치아 파절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 상해 사고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특정 감염 입원비입니다. 특정 감염, 질병 같죠? 서두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가 됩니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즘 같은 코로나19 어떻습니까? 내면에서 발생되는 질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감염되는 경우죠. 이렇기 때문에 상해 보장 중에서도 내가 특정 감염 입원비를 준비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보장들에 대해서 보장 금액을 얼마 정도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또 보면요.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준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종부터 5종 수술비, 1종 10만 원부터 5종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도 치아파절 제외가 아닌 치아파절을 포함한 골절 진단비 50만 원. 그리고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특정 감염 입원비까지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만약에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신체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인대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대 손상이 일어나서 복구가 안 될 경우에도 후유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약하게는 5%에서 만개는 30%까지도 후유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일상 생활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좀 더 무리한 그런 힘을 사용할 때는 바로 몸에 이상지우가 생기기 때문에 후유장애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후유장애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또 보험료겠죠. 보험료는요. 기준은 납입은 20년 동안 보장은 상해를 100세까지 준비하는 것을 기준해 봤습니다. 남녀 보시면 30대부터 60대까지 보험료가 어떠세요? 별로 큰 차이는 없죠. 90세 만기다 보니까 오히려 60대에 대해서는 그리고 골절 진단비가 30만 원, 상해의 수술비 같은 경우는 50만 원으로 한도가 조절됨으로써 6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내가 조건도 까다롭고 가입하기도 어렵고 이것저것 따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상해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상해보험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질문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을 바로 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간편고지라는 게 있고요. 간편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편고지와 간편심사로 나눠보겠습니다. 둘 다 간편하다. 그러면 간편고지와 간편심사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간편고지는요. 고지하는 것을 간편하게 해주는 거고요. 간편심사는 심사 조건을 간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요. 간편고지는 고지만 간편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건강체로 가입하시는 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간편심사는 심사 조건을 낮췄기 때문에 이 안에는 보험료에 대한 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심사보험 같은 경우는 할증 보험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좀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오늘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이런 간편심사가 아니고 간편고지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간편고지를 내서 할증 없이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안전사고,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런 저렴한 보험료로 안전하게 지키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